이곳은 마을 전체가 알록달록 예술의 옷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벽화동네 천지연로입니다.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작품은 작품번호 16 윈드 오브 제주 제주의 바람입니다. 수공의 도자기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타일들이 담장을 따라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듯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잔잔하게 흐르는 제주의 바람과 해녀, 돌하르방 얼굴을 새겨 넣은 모습이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해녀와 돌하르방의 귀여운 캐릭터로 탁폰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